미칠 자나 내 팔자나 내 모반듯 마스크에 늘어가는 확진자만 앞에 두고 옆에 두고 오늘 뉴스 뭐가 있나 스마트폰 한번 보고 찾아보아도 좋은 소식 흘렀으니니 나네 나 대한국민 경기도의 화성시민 맛집 탐방 7번에 허당걸음이 7회 14 단체여행 옛말이요 거리두기 지금이라 내건강은 평생이요 달려가자 아아! 자! 방역수칙! 거리두기! 힘들어도 올해는 밝다 우리네 팔자 가다보니 호수공원 주변 보니 육면건능 썰물시간 되었으니 재보도로 계속 입장 하다 보러 내려가면 어른들은 바람 본다고 꽁꽁 싸매라는데 네 모는 포기 못해 너 혼자 중어거든 네 멋대로 하고 모두가 중어거든 방역수칙 따라가네 우리 모두 다같이 솔찬히 고생여도 조금만 참다보면 코로나 물러가고 우린 하나 힘내세요 화장실이 무릎은